그 늑대의 은빛눈썹을 가진 소년 이야기 말이야. 네가 그랬지. 그 소년은 결국 진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지 못한다고. 근데 아니? 소년은 결국 그 마을을 찾아. 그리고 평생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. 지금의 너처럼. 네가 그 소년이었구나. 너도 그 소년이었구나. 너도 나만큼 추웠었구나. 그럼 있지. 이제 내가 널 안아줄게. 너도 있는 힘껏 나를 좀 안아줄래? 한순간 없어지지 않도록. 단숨에 녹아내리지 않도록. 내게 와서 네가 나를 또 내가 너를 그렇게 영영 따뜻하도록 안아줄 수 있겠니? 은섭아. 하루 종일 네가 보고 싶은 오늘 밤. 언젠가는 우린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겠니?